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오늘 준비한 티셔츠는 나리꼬모에서 도넛과 쿠키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롤도 맛을 먹을 수 있어요. 롤도 맛은 정말 좋아요.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요 불닭소스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오징어 너무 맛있다 우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오징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요 소스 우유 거대한 고추 매콤하고, 고추냉이 매콤하고, 그냥 매콤하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 바삭바삭 새우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열이 였습니다.